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재질이나 색상을 적용하는 페인트 버킷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버킷은 말그대로 페인트 통일한 의미이고요. 따로 그림판이나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조금 더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케치업에서는 조금 더 세세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버킷에 대한 아이콘은 라지 툰세트에 보시면 페인트를 들여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페인트 버킷, 버킷의 첫 번째 글자 B로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활성화시키시면 디폴트 트레이에 머테리얼 트레이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스케치업에서도 여러가지 색상이나 여러가지 재질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아스팔트 앤 콘크리트, 브릭, 벽돌, 카페트 재질, 패브릭, 천, 칼라, 루핑, 지붕 재질, 타일, 윈도우, 우드, 나무 재질 여러가지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본적인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종류가 그렇게 엄청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또 퀄리티도 이렇게 우수하다고 할 수가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제공되는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따로 텍스처 맵핑 소스를 불러들여서 그린 파일, jpg로 되어 있는 그린 파일을 불러들여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는 더 빈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맵핑 소스는 따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스케치업 맵핑 소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소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따로 원하는 재질들이 없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재질이 따로 있을 때는 그 재질을 그린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따로 덧붙이 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도구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트 재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의자에 대한 것도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썩 이쁘진 않은데 다이아몬드 올리브 카페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트 재질을 클릭하시면 이 밑 상단에 이 재질에 대한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 스탠바이가 돼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재질이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재질이 조금 더 마음에 안 든다. 색상이 난 올리브 색상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는 에디트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색상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피커에서 컬러휠이나 RGB에서 색상을 좀 바꿀 수가 있겠고요. 혹은 컬러휠에서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값으로 바꿀 수 있겠고요. 바꿀 수가 있구요. 텍스처는 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컬러 지금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에디트 카테고리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은 이거는 일반적인 모델인 경우인 거고 따로 혹은 그룹 객체라든가 컴포넌트 객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짐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해놨는데 일반적인 객체일 때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적용이 됐어요. 하지만 그룹 객체나 컴포넌트 객체에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전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객체도 그룹 객체와 컴포넌트 객체에서 재질 적용은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 선택이라는 것도 조금 더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객체에서의 전체 선택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면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면 현재 그룹 객체와 컴포넌트 객체에서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전체 선택이 된다. 전체 적용이 됐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티티 인포를 보시면 앞면에만 적용이 된 것입니다. 뒷면에 적용이 안 됐죠. 하지만 그룹과 컴포넌트 객체에서는 앞면, 뒷면이 모두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난중에 렌더링 포디움이나 V-ray로 렌더링 작업을 할 때 적용을 처리해야 되는 값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렌더링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이나 컴포넌트 객체에서의 재질 적용을 할 때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수정 모드,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셔서 재질을 적용을 이런 식으로 전체 선택이 되네요. 따로따로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컴포넌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수정 모드 들어가셔서 재질을 적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포넌트에 대한 성질이 벌써 나오죠. 다중 적용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질을 적용을 할 때는 그룹 객체와 컴포넌트 객체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해서 재질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서 렌더링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지만 한 가지 더 있네요. 텍스처에 대한 재질에 대한 재질에 대한 크기나 혹은 방향을 수정을 할 때에도 그룹 객체와 컴포넌트에서는 이 기능이 제공이 안 돼요. 일반적인 객체에서의 재질을 적용을 했을 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텍스처 메뉴가 있습니다. 그룹 객체에서는 이 텍스처 이 메뉴가 제공이 안 돼요. 이 기능 자체가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난중에 이 재질에 대한 크기나 혹은 방향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모드에 들어가셔서 수정모드에 들어가셔서 재질을 적용을 하셔라. 그래야지만 이 텍스처 메뉴가 텍스처 기능 포지션 기능 프로젝티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라는 것도 주의사항으로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텍스처 메뉴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을 적용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텍스처 포지션 들어가시면 4개의 핀이 보입니다. 4개의 핀 이 4개의 핀에 대한 기능은 아이고 색깔이 좀 변동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 들어가시면 4개의 핀이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빨간색 핀은 말 그대로 무브 도구입니다. 무브 도구 이 재질에 대한 이동이죠? 이동 이동이고 녹색 같은 경우는 스케일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인데 크기 조절과 회전 이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핀 빨간색과 녹색 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스케일이긴 한데 조금 뭐랄까요? 약간 트위스트 각도를 좀 쥐어준다 각도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구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디스톨이드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왜곡 조금 더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왜곡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핀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고 녹색 같은 경우는 스케일 조정도 되고 회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되고 이렇게 크기 조절도 되구요. 크기 조절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포지션 같은 경우는 리셋 하시면 리셋 포지션을 하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리셋이 되는 것이고 간단하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포지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파란색 핀 파란색 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각도 수평과 수직으로써 각도 조절이 된다.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핀 같은 경우는 원근감 어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거의 많이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 벌써부터 원근감 자체는 쥐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텍스처 재질에 대한 회전이나 혹은 크기 조절도 가능하다. 각도 조절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것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능은 음 자 다음 기능은 스포이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인트 버킷을 클릭한 다음에 자 페인트 버킷에 대한 펑션키가 컨트롤 키 시프트키 알트키 요 세가지가 있는데 알트키를 누르시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스포이드 모양은 말 그대로 쪽 빨아 들이는 기능이죠. 쪽 빨아 들이는 기능 자 예를 들어서 이 재질에 대해서 다른 걸로 한번 재질을 적용하고 자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뀐 상태에서 자 내가 원하는 재질이 이 카페트 재질이다 할 때는 그때그때 이 카페트 재질을 쪽 빨아 들여서 꺼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꺼내서 바로 페인트 버킷으로 어 재질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 이거다 체크문이다 자 알트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알트키를 놓고 자 이렇게 재질을 적용하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아 재질 적용을 안했는데 재질을 고르지 않았네요 재질을 한번 골라 볼게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자 조그맣게 페인트 버킷에 미은자로 이렇게 뭔가가 지금 생겼죠 포인트가 자 클릭을 하시면 자 보시면 보시면 모두 적용이 됐어요 자 이 쉬프트 키가 무엇이냐면은 자 설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디폴트 색상 흰색 디폴트 색상이죠 흰색 디폴트 색상에다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재질을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자 이 모든 흰색 디폴트 색상에 내가 원하는 재질을 전부 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컨트롤 키는 자 클릭을 하시면 재질을 원하는 거 재질을 클릭한 다음에 하시면 자 닿아있는 모든 객체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닿아있는 모든 객체 자 전체 선택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닿아있는 모든 객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색상일 때에요 중간에라도 다른 색상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자 요런 식으로 디폴트 색상의 경우 인거죠 같은 색상 혹은 뭐 디폴트 색상인 경우에 자 요게 지금 현재 지금 코발트 블루 좀 어두운 다크 코발트 블루 같은데 레더 블루라고 되어있는데요 레더 블루 레더 블루인 경우에 색상일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똑같이 같은 색상인 경우에는 모두 다중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쉬프트인 경우에 쉬프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재질인 경우에 전부 다 다중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페인트 버킷의 펑션키 세 가지 알트키 쉬프트키 컨트롤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마테리얼 마테리얼 메뉴를 한번 보시면 요렇게 자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돼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요걸 클릭하시면 자 아까 그 에디트 메뉴랑 똑같이 돼있죠 자 여기서 유즈 텍스처 이미지 라고 돼있습니다 요것은 아까도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맵핑 소스를 꺼내서 사용을 할 때 를 이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 현재 요 재질에 대한 것은 요 재질에 대한 텍스처 메뉴는 요렇게 돼있는데 자 카페트 패턴 그레이 라고 지금 그림 파일로 지금 요 재질이 설정돼있는 그림 파일을 저장돼있다 라는 것이고 요거에 대한 사이즈도 요렇게 그리 사이즈도 이렇게 254mm 가로 세로 254mm 가 돼있고 요것도 뭐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254가 아니라 200 200 이다 혹은 100 이다 설정도 가능하구요 자 요거는 지금 클립으로써 지금 링크가 잠겨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끊어 버리면 이 링크 클립을 끊어 버리면 각각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따로따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뭐 300 뭐 300에 뭐 500 이런식으로 뭐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구요 뭐 콜라라이즈 같은 경우는 색상화를 한다는 것인데 뭐 기본적으로 그린파일로 저장을 할 때 뭐 색상도 같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구요 큰 의미가 없구요 자 요런식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오파시티라 해가지고 이것에 이 재질에 대한 투명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투명하게 뭐 혹은 또 불투명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유리창 같은 재질에 적용을 하실 때 오파시티로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저장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구요 맵핑 소스를 저장 하시는 어 불러들이는 경우에는 요 불러들이기 요 폴더 모양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재질들 다운받은 재질들을 꺼내서 요런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크리에이터 마테리얼 뭐 마테리얼 이거는 뭐 브릭 뭐 한글도 됩니다 벽돌 빨간 벽돌 적벽돌 1번 이런식으로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꺼내서 하시게 되면 아 너무 많네요 제가 꺼내서 쓴게 아 여기 있네요 적벽돌 자 적벽돌을 클린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내가 원하는 재질로서 불러들여서 적용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촘촘해가지고 좀 이 벽돌에 대한 좀 뭐랄까요 표시가 지금 잘 안되는데 이때도 텍스처 포지션에 들어가셔서 재질을 뭐 키우거나 키우면 되겠죠 요렇게 요런식으로 키운 다음에 적용하시면 요렇게 적용하면은 벽돌에 대한 어 재질을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요렇게 좀 더 이 적벽돌 늘 적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스포이드로 똑같이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알트키 였죠 클릭한 다음에 틀이 부으면은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런 식으로 페인트 버킷은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도 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손에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세한 기능들 수정 기능이라든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맵핑 소스 그린 파일이죠 맵핑 소스를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가지 재질들을 꺼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맵핑 소스에 대한 페인트 버킷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구요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 시간 조금 더 이 페인트 버킷 맵핑 소스 맵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